네 다섯번째 판넬 자 이 부분은 제가 각도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에서 이렇게 펴시면 자 좌측에 지금 하나 둘 우측에 두 개 4개죠 밑에 5개에요 뒤에는 9개 앞에 10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시컬펌을 하실거에요 시컬펌을 하실건데 1차적으로 제가 모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더니 약간 모발은 가늘고 약간의 곱슬기는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 살짝 보면 발수성끼도 보여요 친수성이 아니라 발수성끼가 보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피카에 펌젤을 가지고 전처리 없이 식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간 모발이 애매해요 손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건강모를 쓰기에는 조금 불리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손상모를 쓰기에는 또 그것도 또 연화가 좀 어렵게 이렇게 더디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pb하고 p2를 1대1로 믹스 했어요 1대1로 p2하고 pb를 1대1로 믹스하고 아쿠아프루틴 A를 3펌프 넣었어요 그리고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이렇게 저희 p 라인은 이렇게 믹스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pb와 p2를 1대1로 믹스해서 아쿠아프루틴 A 3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는요 저희 강곱슬펌제 p1을 쓸 거예요 p1에다가 제가 지금 파워 1펌프 하고요 오일 1펌프를 믹스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만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신 다음에 다시 한번 p1을 재도포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오븐 방치하고요 테이크 챙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뿌리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뿌리를 살리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이렇게 뜨신 다음에 13mm p1 칸에 13mm 부터 뿌리를 살립니다 네 수분 조절 하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뿌리는 다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우측 먼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웨이스라인은 하나 제가 지금 와인딩 해놨어요 자 우측 네 지금 19mm 에요 19mm 로 끝까지 네 이렇게 수분을 조절 하시고요 네 우측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한번 한뜸 날아갈 정도로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쑥 하고 올라오죠 자 C컬 펌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만 와인딩 하시면 돼요 네 자 천천히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벌써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다 건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갑니다 우측에 두 번째는 지금 수분 조절하는데 22mm 에요 22mm 로 하셔가지고 네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한 등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근데 여기 디스커넥션으로 제가 쳐 놨기 때문에 네 2초씩 끝을 2초씩만 이렇게 뜸 들이시면서 와인딩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네 19mm 에요 19mm 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피카이 롱아이롱 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짧은 걸로 하시면 이 판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번에 다 잡아서 이렇게 와인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끝을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쳐 놨기 때문에 여기 2초 여기 2초 또 또 2초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피카는 봉이 길고 크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냥 릴렉스하게 천천히만 움직여 주시면 네 와인딩 쉽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제가 여기 한 바퀴 반을 와인딩 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똑같아요 22mm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딱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수분이 건조되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착하니까 올라오죠 근데 이렇게 층이 디스커넥션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돌리지 와인딩 하지 마시고요 그냥 2초씩 또 2초 네 또 2초 또 2초 또 2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펼치면서 네 열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로 와인딩 끝났어요 이제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이렇게 제가 한 판넬로 다 잡았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19mm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여기서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요렇게 살포시 돌려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층이 있으니까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요렇게 해서 한바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네 한 개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 한 뜸 정도 건조시켜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수분이 건조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돌리시면서 얘를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건데 벌써 다 완전히 건조가 됐네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 네 자 22mm 이에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강한 컬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륨매직 보다 약간 조금 더 컬이 있는 C컬을 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하게 컬을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수분 건조하시고요 한 땀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그냥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섯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판넬 자 이 부분은 제가 각도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끝 해서 이렇게 패시면 자 좌측에 지금 하나 둘 우측에 두 개 그래서 네 개죠 밑에 다섯 개예요 뒤에는 그럼 아홉 개 앞에 열 개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오일, 리페어, 클리닉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22mm하고 19mm로 와인딩 했는데 뿌리도 많이 살고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했어요 보시면 네 시컬펌 요렇게 해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abeur today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 yearly Yep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juk 이거